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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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리 집에서 가면 돼 아무래도 못하다가 의제에 가질 않습니다 이동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저리 가질 않습니다 이쪽 옷 좀 벗어 벗어, 옷 벗어 빨리 벗어 벗어 바이 바이브 누가 했어? 자 빨리 벗는 사람 한 팀입니다. 벗은 사람 한 팀입니다. 자 지금부터 벗은 사람끼리 한 팀이고 자 우통 벗은 사람 한 팀입니다. 공장이야. 우통 벗은 사람 피서감 씻기고다가 하여튼 몸이 건질 건질한 말이다. 자 우통 벗은 사람 더 없지요?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 감추지. 하나 둘 셋 넷. 자 디스 감추고. 여기서 들어가요. 아이고 공 없다. 자 됐고. 게임을 어떻게 알았냐면 지금 물 속에 여성 두 분이 있습니다. 아시죠? 여성 두 분이 있는데 자기 편인데 골을 연결해져야 골키리. 여성이 잡으면 한 골 들어가는 겁니다. 못 잡도록 막아야 됩니다. 여자들이 잘 알아요. 여성인데 자기 편 여성인데 공을 던지가 작게 만들어야 한 골 들어가는 거단 말이죠. 알겠죠? 자 김천이 보살 쪽으로 골 주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. 아 벗은 사람들. 자 지금 어떤 벗은 사람은 김천이 보살 쪽으로 골 연결하면 되고 됐습니다. 됐습니까? 앉아 앉아. 여기 무료들 가서는 시동 오리로 가야지. 자 앉아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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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야. 아니 누가 오리들 왜 이리 말한다. 앉아라니까. 알겠지요. 자 어떤 벗은 사람은 전북이 여기 하나입니다. 한국입니다. 자. 그런데 이제 물에. 자 지금 돈 알아서 하고. 자 지금 이제 물에 들어가는데 꼬리 걸음으로 해가 들어갑니다. 꼬리 가면 깨끗하게 들어가야 된다. 깨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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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노란 글더라. 뭐가 제일 놀라구요. 자, 전부 모의가 잘 타는 길에 하이팅 한번 하고. 하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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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전부 모의가, 민경호가 하이팅 한번 하고 가세요. 하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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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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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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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골